이곳은 자네 털끼라는 걸 적에게 보여줘. 거점을 차지해라. 그곳에 칼장해 주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RG는 그것이 빠른 두째 털끼라고 생각하십니다. RG에서 akut1는 박들끼라고 생각합니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어드벤티지를 얻었고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점령해. 거점 어드벤티지를 바꾸고 있다. 히히히히히히히히. 또 때까지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. 히힛 자기가 죽으면 남을 죽일 수도 없지 ㄹㄹㄹ ㄹㄹ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우드뱅티지를 얻어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벗어버렸다. 그는 도면춈라. 이 두 분에 버템은 더 높아지는 것이다. 그리고 그는 또 그는 ан positivіл장에 건물게 됩니다. 그리고 그는 소리가 많이 됐다. 이 거점을 부르다. 이 거점은 어떻게 진짜 않혔냐. 5분 남았다 5분 남았다 5분 남았다 7분 남았다 음... 운나 맏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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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